네,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비를 쓰고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따로 챙기시지 않고 텐트 안에다가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따 비가 그친 뒤에 탁 부분에 치우면 되니까요.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 이렇게 바퀴로 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깐 진짜 피난민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는 것 처럼 빗소리도 많이 나고 있고 또 계시는 분들도 비를 피해서 또 짐들이셨지 않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비가 지금 꽤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비가 새벽 5시 반부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blijured bli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영하 3도의 날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